앞으로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가정폭력으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나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그럼 대표님 난 네가 그 아이를 안 낳았으면 좋겠다 제가 임신한 거 정국이한테 알리는 게 그게 도움이에요? 그냥 전처럼 모르는 사이로 살아요 다행히 우리 병원을 파해줘 우리 병원 조사하는 거 이거 다 우리 작가님 임신한 거 화풀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진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갈 거예요 세상에 너랑 나랑 둘만 있는 것 같다